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캣타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소심한 오랑인 양트럴파크 캣타워입니다. 저렴이 캣타워로 작은 고양이용으로 좋고 2단으로 관절에 물이 없습니다.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4위는 홍은 고양이 캣타워 대형입니다. 가성비 캣타워로 투명의 먹 달려있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가능하며 공간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3위는 slc패 원목 캣폴 캣타워입니다. 텟타워와 캣포로납 제품으로 최대 275cm까지 설치가능하고 투명의 먹이 쓰며 설치간단합니다. 2위는 라뜰리에드 보아 원목 캣타워입니다. 활용도 높은 캣타워로 선반으로도 활용가능하고 원목으로 튼튼하며 오래 사용가능하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1위는 gp6단 터널 중형 캣타워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캣타워로 디자인 귀엽고 고급스러우며 금방 적응하고 간단하게 설치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